자 오늘 저희 이렇게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진짜 우리 경제계에선 정말 큰 별이 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별세 관련된 소식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자세히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휴일날도 어제 출근했다는 설이 있어요. 네 어제 출근했습니다. 네 출근하셔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된 취재를 좀 하셨겠죠. 네 현장에 후배들 또 나가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 빈소에?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과거 업적 정리나 이런 거 미리 미리 좀 해놓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면은 또 시재 같은 걸 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좀 후배들 정리하는 거 같이 하고 제가 당직 기자여가지고 또 다른 기사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이건희 회장의 뭐 업적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상속세 문제 조금 얘기 그런 게 제일 궁금하겠죠. 네. 어저께 그 소식이 돌았던 건 9시 한 30분 좀 넘어서 40분쯤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건희 회장 별세 설이 있다 빨리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10시에 공식 발표가 됐고 저는 이제 불려들어갔습니다.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은 현재 살아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현재 어제까지 살아계시던 분들 중에는 제일 좀 논란이 되는 인물 큰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을 세계적인 삼성으로 끌어올렸다는 그 업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테고 그 이면에는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호조 경영이라든지 약간 좀 폐쇄적인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간의 업적을 좀 정리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평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건희 회장이 신근경색으로 쓰러진 건 2014년 5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생존에 대한 논란도 분분했습니다. 당시에 사망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했던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뭐 이런저런... 최근에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된 걸 보면 제가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도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휠체워에 의지해서 돌아다니는 정도는 있었다. 그리고 뭐 사람은... 그럼 상태가 호전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때보다는 처음보다는. 그게 본인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람쇠로 돌아다니는 정도였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눈빛 정도로 감정표현을 했다는 정도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일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유가족에게 준비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보도된 내용이라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전배 분들과 그 정도 입원을 오래 하게 되면 보통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소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 사인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찾아볼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국내 출연을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과 나머지 홍라희 여사 두 딸 그래서 모두 영면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작년은 78세고 입원한 지 2,300여 일 만에 6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창립을 했지만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든 건 이건희 회장의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 취임 당시에 매출액이 1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387조 원으로 한 40배 정도 매출액이 늘었고 이익은 한 260배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한 400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 시가총액은 403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어제 삼성에서 보내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측에서도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쯤 자료를 준비해놔서 2019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그때가 혹시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시가총액은 그 당시 기준으로 396조 원이었는데 제가 최근 기준으로 바꿔보니까 403조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어쨌든 삼성 쪽에서도 그럴 준비를 했던 게 2018년, 2019년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브랜드 가치,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국내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623억불, 그러니까 65조 원 정도로 글로벌 5위를 차지했고 스마트폰, TV, 메모리 반도체 등 이 시계 품목에서 월드베스트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반도체를 시작한 건 1974년이고요. 1984년에 63메가 디렘을 처음 개발하고 92년 이후 20년간, 지금까지죠. 디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점유율은 44.3%, 굉장히 높죠. 그리고 소니의 시가총액을 앞섰던 건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네. 2002년부터 소니의 시가총액을 삼성전자가 앞섰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자산업이라는 건 일본의 약간 하청업체 같은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때 시가총액을 앞섰렀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그때 이후로는 거의 한국 기업이 오히려 주도가 되고 일본이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협력업체로 전락하게 됐던 계기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땡깡부리다가 좀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분 타격보다 일본 기업이 이분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게 재무제표상에 잘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에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이 일본에서 좀 다변화가 됐는데 그 다변화된 게 꼭 일본에서 탈일본된 건 아닌데 일본 업체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따라서 해외나 국내로 이주를 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의 총수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총수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비슷한 법률적인 규정은 동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한 명의 어떤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의 친인척들, 특수관계인들 등지하게 돼 있죠. 공정위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입원을 한 이후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7년 5월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동일인 변경은 3학 이후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있는 인물이 있을 때 동일인이 바뀌는 경우는 없었는데 최초의 사례가 실질적인 지배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동일인의 규정이기 때문에 2017년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뀐 거 그런 사례들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총수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추정을 다들 많이들 해보실 텐데 일단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상속세 추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하든 어떻게든 지분을 움직이든 뭔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속세 추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재 나온 추정치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평가액 기준이 공시 기준으로 해서 한 18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대충 한 절반 이상 내야 되니까 10조 한 6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지분이 한 2억 4천 9백만 주 SDS 주식, 물산 주식, 삼성 생명 주식이 좀 많습니다.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비율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죠. 삼성생명의 20%를 갖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원 정도를 세금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걷어들인 상속세 수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3년 동안 낸 상속세보다 이건희 회장 한 명이 내는 상속세가 더 많게 될 전망입니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는 좀 있었는데 예전에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해서 굉장히 친 좋은 기업, 착한 기업으로 거론됐던 기업들이 좀 있어요. 굳이 기업명을 따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때가 한 5천억, 6천억 그쯤 됐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10조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텐데 이건희 회장이 죽음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삼성이 세금을 많이 내는 착한 기업으로 보여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은 사망 전후에 2개월을 둬요. 앞으로 앞으로의 두 달의 주가에 따라서 세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추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사실 상속세 추정을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가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시세 조정을 하려고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현재 앞으로 한 두 달 동안은 주가가 약세로 가는 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주식들. 네. 그럼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18년 5월 20일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LG의 주가가 주 LG의 주가가 2018년 초에 한 9만 6천 5백 원 정도 하던 주가가 5월 한 20일까지 쭉 떨어지고 한 7월 그 이후에 두 달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7만 원대까지 쭉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업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관 매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사망 이후 두 달 주가가 중요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두 달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누가 상속세 상속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아내가 절반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 유언... 유언장이죠. 유언장으로... 지금 공개된 바는 없죠 아직. 앞으로도 공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LG그룹 같은 경우에 국악모 회장에 9천 한 2백 원 정도 상속세를 냈는데 이거는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유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고 연분연납제라고 해서 6분의 1을 한번 낸 다음에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나눠서 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면 이게 한 번에 움직이게 되면 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현금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움직일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한 번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연분연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라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약 3조 2천억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가진 주식은 한 7조 원 그리고 이부진 사장과 이사연 이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얘기를 왜 하냐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 수도 없을 거고 이걸 결국은 상속받을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5년으로 나눴으면 매년 들어오는 배당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유주식이라는 게 사실 재벌이 가난하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재벌이 가난하다고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서 이걸 자기가 팔아서 그걸 현금을 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경우를 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재벌이 가끔가다 횡령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횡령 금액을 보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걸 뭘로 썼나 보면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잡귀를 쓴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SK그룹 최태현 회장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SK그룹도 예전에 소버린한테 공격을 당한 이후에 지배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사실 월급이나 어떤 배당을 가지고 그거를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재벌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은 몇십조 재산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는 현실적으로 아닌 경우들이 주식을 빼게 되면 자기가 지배력을 유지를 하려면 예를 들어 몇조의 돈이 필요할 때 자기가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몇십조나 되는 돈을.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작을 때는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기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지분 1%를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배력을 상속을 받으면 절반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배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벌 그룹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도 사실 이런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처음에 창립자 파운더는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겠지만 그 뒤로 내려갈수록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낮아지는 지분율을 해소할 때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횡령이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거를 경영권 지분을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나 이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경영권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어떤 기업의 역사적인 어떤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16년에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한번 돌았었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냥 참고 삼아서 생각해보면 이때 움직인 주가가 삼성그룹의 지배회사인 삼성물산 주가가 당일 시가가 한 8% 정도 올랐다가 5%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4%,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이 약 2%에서 4%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주가를 어떻게 설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설명이 잘 안 됐었고 그냥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막연한 시나리오 정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쪽에서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배당을 많이 해줄 방법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이재용 부회장 보유 지분 중에는 삼성물산이 17%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하면서 원래 제1모직 지분이 많았는데 이게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이 많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배구조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움직였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일값 몰아주기하고 순환출자 해소였는데 2018년에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대부분 팔았어요. 그러면서 삼성그룹에 지금 있는 순환출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큰 틀이었던 순환출자는 해소가 됐는데 순환출자 얘기를 잠깐 드리면 2014년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정부 차원에서 유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순환출자가 무려 9만 7천 개였습니다. 그중에 지금 99.9%가 해소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2014년 기준으로 9만 7천 개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순환출자는 제가 봤을 때 한 11개 정도? 거의 다 없앴습니다. 순환출자를 다 없앴다는 게 그런 기업들의 고리를 다 끊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을 다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67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소, 400개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순환출자의 제일 핵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롯데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9만 7천 개 중에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가 9만 5천 개. 내가 순환출자 구조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 보다 적었잖아. 롯데요? 아니, 9만 7천, 너무 복잡해가지고. 9만 5천 개가 어떻게 순환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출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저기 출자하고 저 기업이 저기 출자하다가 몇 개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순환출자 고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5개가 예를 들어 5개 다른 기업이랑 서로 꼬이고 꼬이면 25개가 막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A랑 B랑 하다, A랑 C랑 하다, A랑 D랑 하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순환출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지금 순환출자 구조가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직계열로 되어 있는 거죠. 순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지 않고 꼬리가 꼬리를 물어야지 순환이잖아. 밑에 밑에 밑에만 있다는 거군요.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됐는데 진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딱 하나 남은 게 지금 말씀하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하는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삼성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를 다 해소했고 유일하게 남은 제일 큰 과제가 삼성전자 지분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얘기는 정말 단 한 가지 과제로 얘기하면 딱 그 부분이에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그럼 나머지는 이전에 다 했는데 왜 이것만 못했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나올 때 딱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들 지분도 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주식에. 유배당 가입자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운용할 때 그 주식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낸 보험금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론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찬반 다 공동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한 지금 시가평가로 장부가로 1980년대에 한 5천억 규모의 장부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 같은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돈을 냈을 때 그 자산을 굉장히 잘 운용을 해야 돼요. 잘 불려서 고객들한테 잘 돌려줄 보험금을 불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굉장한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우량 자산을 잘 경영을 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양면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업법에는 자산의 3%까지만 특정 종목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장부가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장부가죠. 네. 5천억 단위 장부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가, 현재 기준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약 30조 원 정도의 시가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원래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삼성 생명의 자산총액의 3% 그렇죠? 네. 그러면 한 30조 중에 20조 원 정도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러면 전자 지분 20%를 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이 그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팔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법에 지금 개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팔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법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게 하겠다. 이거를 좀 나눠서 팔게 해야지. 20조를?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20조를 팔게 되면 이게 지배권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금 국민연금인데 11%를 보유하고 있어요. 2대 주주가 삼성생명인데 한 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3분의 2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대 주주가 삼성물산. 사실상의 지배사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5%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6%를 다른 데 팔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큰 규모고 그렇게 특정한 한 주체한테 팔지는 않을 건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유력한 시나리오로 뽑히고 있는 게 오늘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니 안 복잡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삼성물산한테 팔면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한 거죠. 그럼 물산이 어차피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지배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삼성물산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20조나 되는 돈을. 삼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한 44% 가지고 있는데 이거 대충 시카총에 따져보면 20조 되거든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판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삼성전자는 지배하게 되죠. 네. 그 얘기를 김상주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 밖으로 파냐. 그건 아니고 현금이 많은 계열사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바이오로직스를 사게 되면 그러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럼 순환출자는 해소가 되고 금산분리, 금융자본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그룹 안에서 계열사끼리 주식을 바꾼 건데 주식을 바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팔았다, 샀다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금을 한 22% 정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세금이 한 5조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일대주주가 되면 그리고 전체 자산총액의 절반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삼성물산이 자동으로 지주사로 전환이 돼요. 지주법상.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을 아까 6%, 5%에서 11% 정도를 갖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20%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지주회사가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11%... 삼성전자의 20%요? 네. 더 사야 된다는 얘기네?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공정위법 개정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모회사 지분율을 20%가 아니고 30%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더 사야 되네. 그러면 또 더 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A라는 회사를 샀는데 이러면 자동빵으로 이 친구는 지주회사가 되니까 무조건 그 B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못 갖는 거죠. 지주회사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강제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는데. 살 돈은 없는데. 그러면 그만큼 갖지 말라는 거지. 절반 이상 갖지 마라. 매각해야 돼요. 아니 아니요. 30% 이상 갖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 외 집으로 매각해야 된다고요. 이상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금산분리 이슈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이라든지 카드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금융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금융계열사들도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머지 문제들 이재용 부회장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최대한 다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는 또 아까 재벌 가난하다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이걸 지분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잘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잡한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얘기인 거고요. 그 뒤에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다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와 투자사로 만든 다음에 지주사는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하고 그러면서 자사주마법을 부려서 합병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금융지주를 따로 만들어서 법을 바꿔서 중간금융지주를 만들어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밑에 금융사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럼 여기서 물산이랑 생명이랑 둘을 쪼개서 두 개의 어떤 투자회사를 합쳐서 물산이랑 합병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이 막힌 거를 어떻게 뚫어볼까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시나리오가 거의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 딱 여기 정도 까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를 쪼개서 지분율을 높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요새 같은 분위기에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를 뜯었다 붙였다 자사주 마법을 썼다 안 썼다 법을 바꿨다 말았다 로비를 했다 갔다 불가능하거든요. 하다못해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순물적 분할인데도 굉장히 강한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 대부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두 개나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리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리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법으로 강제하기 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특별히 바뀔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관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겠지만 당장 움직여서 뭐를 바꿀 거다 이거는 좀 어려울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바꾸고 계속 유지하면 안 되죠.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순환 출자만 아니게 되면 전자집을 갖고 있는 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이 바뀌어서 지금 취득가액으로 돼 있는 거를 시가평가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구조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바꿔서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딱 어려워하실 거 없다. 딱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다. 이거 한 가지만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 얘기가 참 그러니까 이거를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얼마 전에 현대차그룹이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주가 엄청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뉴스가 뭐였냐면 저도 미공개 정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의선 회장 취임한 이후에 첫 행보가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누가 물어본 거죠.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정의선 회장이 거기서 저희 지배구조 개편 안 할 건데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 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 중 세 글자. 그 말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쫙쫙 나오면서 거기서 주가가 막 10%, 20%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지배구조 개편보다 뉴스의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장전이긴 한데요. 지금 개장전 호가로만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22% 예? 상승. 아니 예고가 되고 있다니까. 삼성생명 22%요? 삼성생명이 22% 정도. 삼성물산이 19%. 삼성물산은 2.2%. 동성물산이 잘 이해 안 가시죠. 삼성전자는 보합. 그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삼성전자 보합도 그런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국가가 높은 게 좋다. 삼성전자는 낮은 게 좋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2개월 또 앞으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월 보면 도만 해도 그런 부분들에서 삼바주식을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가 이런 시나리오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의 끝에 지배구조 개편을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주가가 왜 오르게 되냐면 전자주식 20조 원을 팔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현금을 배당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실제로 팔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에 대한 것보다 이거 팔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배당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삼성생명 주가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삼성생명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상속세는 그만큼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나와요. 삼성생명 주식은 삼성은 물산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를 상속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은 높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홍라희 여사라든지 이서현 이후진 부회장 쪽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받아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담은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주가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저는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막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가는 움직인다. 그리고 재판 소식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오늘 국정농단 관련한 공판이 있는데 오늘 참석을 했어야 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통상 이렇게 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출석 의무는 없대요. 소환장은 발표했고. 그거는 상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안 나가도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석을 할 걸로 기대가 됐는데 아무래도 상주다 보니까 재판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불법 승계 관련 재판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거는 박근혜 최순실 그 사건에 연결된 건으로 재판을 받는 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을 가지고 새로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일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진행되는 거 보면서 뉴스플로우가 더 당연히 있을 테니까 권순우 기자를 주중에라도 한 번 더 소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삼성 관련된 여러 이야기 전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